먹이삿을 제일 꼭대기층에 헤엄치는 포식자와 세상에 나쁜 상어는 없다 찍는 이 남자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나타난 애완 상어 그런데 다가오는 속도가 어째 심상치 않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는 날카로운 이빨들 과연 포식자를 훈련시킨다는 게 가능할까요? 5년 만에 돌아와 잠에서 깬 지구 최강의 포식자 메가로돈2 심지어 혼자가 아닌 우리를 놀라게 할 다른 고대 생물 친구들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과연 이번엔 어떤 골 때리는 액션을 보여줄 건지 물이 더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스릴 속으로 지금 바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고대 괴물 상어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노빠꾸 조다스 선생 그는 해양 감시 활동을 이어가며 바다의 평화를 지키고 있었는데 오늘 조나스의 레이더에 걸린 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선박 대체 왜 저 위험한 핵 폐기물을 아무 처리도 없이 그냥 바다에 버리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요 모든 원인은 딱 한 가지 바로 에그머니 소리절로 나오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확대에 따르면 가동을 중단해 문을 닫은 원전에서 나온 강사선 폐기물을 저장하는 데 쓰이는 돈이 연간 무려 800만 달러 우리나라돈 약 106억 정도라고 하죠 이렇게 핵 폐기물 보관료가 매년 100억이 넘는다면 온나라의 국고가 텀비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다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악의 무리를 가만두고 볼 조나스가 아니죠 그리고 조나스 표 정의의 심판을 돕는 건 조나스의 절친 펜 해양탐사대 만화원이었습니다 한편 1편의 메가로돈 등장 이후 해양 연구에 팩차를 가했던 만화원 죽은 닥터장의 아들인 지우민이 합류해 잠수정 없이 해저에서 탐사할 수 있는 엑소 슈트를 개발 중이었죠 이 모든 건 바로 2편의 새로운 물주 억만장자 힐러리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 덕분이었는데 그런데 지우민이 힐러리가 투자한 돈으로 개발한 건 단지 엑소 슈트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1편에서 죽은 메가로돈의 새끼를 데려와 연구하고 훈련까지 시키고 있었던 것 정말 지우민의 신호를 알아들은 건지 메가로돈은 그를 피해가는데 잔인한 바다에 볶은 메가로돈과 몇 차례 다이다이 뜬 경험이 있는 조나스에게 육식 쌍어를 조련시키는 지우민은 그저 안전불감증 환자일 뿐 만화원 팀원들은 에베레스트 높이와 맘먹는 깊이의 해저 탐사에 나섰는데 과연 그럴까요? 출물지역이 아닌 곳에서 나타난 메가로돈 바로 지우민의 애완 상어 하이치였죠 아빠 일하는데 왜 왔어? 한 차례는 하이치를 피해 더 깊은 해저로 들어왔지만 보기를 모르는 상어 하이치는 이 술래잡기를 끝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메가로돈 한 마리 피하려다 온 곳이 메가로돈 때의 서식지인 기구한 상황 이 상어 연구에 미친 자들은 도망칠 생각이 없어 보이고 상어 혐오자 조나스의 동의가 떨어지자마자 탐사대는 구역을 이탈해 메가로돈 무리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탐사대가 발견한 건 메가로돈이 추는 구애의 출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해저 기지 탐사대가 발견한 해저 기지는 막대한 해저 광물을 불법 채굴하는 몬테스 조직의 아지트였죠 채굴을 관리 감독하던 몬테스는 만화원 탐사대가 채굴 현장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현장을 폭발시켜 채굴 작업을 했다는 증거를 말끔하게 없애려 합니다 그런데 몬테스는 폭발 소리를 듣고 찾아온 메가로돈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의 옆으로 만화원 탐사대까지 휘말리게 됩니다 조나스와 지우밍이 탄 탐사선과의 연락이 끊긴 만화원 본부 심지어 탐사대를 구조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막혀버렸습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조나스의 탐사선과 연락이 닿았지만 구조정은 갈 수 없고 지우밍이 탄 탐사대의 생산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데 조나스와 탐사대는 엑소 슈트를 입고 걸어가 아까 발견했던 해저 기지에서 피신하기로 합니다 다행히 죽은 줄 알았던 지우밍 팀과 합류하게 되고 맥은 본부의 이 사태의 원흉인 첩자가 있을 거라 생각해 샅샅이 찾아 봅니다 탐사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에게 쫓기게 되는데 탐사대를 노리는 건 해저에 살고 있던 육식공룡 스냅퍼대들 그리고 풍문난 잔칫집에 따질 수 없는 메가로돈까지 나타났습니다 탐사대는 드디어 해적 기지에 당도했지만 살아남은 건 일부 조나스와 남은 팀원들은 이 해적 기지에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본부와 연락할 수 있게 됐는데 본부에 있던 팀원인 제스의 지시대로 기지에서 탈출할 수 있는 포드를 찾게 되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 밝혀진 첩자의 정체 그리고 그 첩자를 짓은 건 바로 만화원의 투자자였던 힐러리였죠 어웊ова을 맞아 var 그래서 Guild founder opening 일을 navigate 보낸 정체 기지에서 Sim 외로운 그 lect vitam산지 맏기 힘의 무사 탈출을 위해 스왑이 어마어마한 해저의 맨몸으로 뛰어드는 조나스 다시 에어로그로 돌아온 조나스는 시스템을 꺼 방안에 물을 빼냅니다 수장될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채굴 폭화로 인해 메가로돈이 해수운으로 올라올 수 있는 통로가 뚫린 거죠 수은약층의 통로를 통해 무엇이 올지 모른 채 만화원 기지로 돌아온 참사대 그런데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위치가 발각되고 거기다 그리고 그 소식은 힐러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말 떨어지고 무섭게 메가로돈의 몸통 받치기 한방에 구멍이 난 만화원 기지 이제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들이 넘어야 하는 건 때로 몰려오는 메가로돈뿐만 아니라 무장한 채불꾼과 바다와 육지 가리지 않고 덤비는 육식동룡 스내퍼 때도 있었죠 지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식자와 맞서는 두 번째 싸움 200여 개의 이빨과 단 하나의 장살이 벌이는 대결의 승자는 과연 어느 쪽일까요? 5년 만에 다시 참여 섞인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식상어 메가로돈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이 터지는 재기발랄함과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올여름 마지막 더위를 씻어내리고 싶다면 지금 바로 BTV에서 메가로돈2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다시 참여